누나한텐 많이 중요한 거야? 전생이라는 게. 이제 그만할래. 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오늘 이후로 대표님과 서 팀장이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사시던 분인데 혹시 아세요? 저기요. 저기요. 대표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대표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 거야?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생을 떠올리게 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